1.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무엇과 무엇처럼 하늘이 땅보다 하늘은 생명이에요.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땅에는 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맞죠. 그러면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랑, 땅의 진리는 조건적인, 나쁜 짓은 벌췌가 돼.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그래서 땅의 사랑, 조건적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의 차이이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 죽음의 차이이다. 그래서 땅의 소산이란 것은 모든 조건적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것들. 하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란 것은 생명이 없잖아요. 흙흙인데 우리는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다. 본래는 생명은 없는 거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죠. 한번 나가 봅시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을까? 그 곡식이나 과일 그게 하나님이 싫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받고 가인이 바친 것은 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거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잘 봐주고 그런데 과인은 너무 많이 갖다 바치는 것 같아. 반만 갖다 바쳐도 안 되겠나? 이런 식이야.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지. 왜? 인간은 조건적으로 하나님한테 바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안 받는다 이거죠. 왜? 자기한테 준 것이 아니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잘 버는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뉴스타트에 왔다. 이제 어머니가 암이다. 딸은 아들을 모셔다 놓고 간다. 가면서 박사님 우리 어머니를 특별히 잘 봐주시면 좋겠다. 그에 대한 보답을 제가 합니다. 일단 이것만 받으세요. 천만 원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받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돼버려? 그런 사람이 돼버려. 그렇죠? 우리 나만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나만이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엘리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받으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든 거야. 받을 수가 없지. 이제 대충 정리가 됐어요. 이 성경이 진짜 말이 되는 책이에요. 어쩌면 제가 아담이 변명하는 거 했잖아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였으면 순 거짓말이야. 그러나 법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되니까. 둘러대 버리는 것이 그렇게 통하는 것이 이 조건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더 많이 복 준다. 기복신앙의 신이다.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적 본성을 책임지고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아벨의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린 양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죄적.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안 맞죠. 가인의 재산은 받으세요. 받고 복 많이 주세요. 아벨의 재산은 뭐예요? 제가 뭘 드리겠습니까? 곡식을 드리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도 돈이 필요한 분이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백만 원보다 천만 원 받치면 더 못 받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날아야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희생시키지.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아벨의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그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하나에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하지 아벨이 새끼 양을 하나님께 잘 잡수세요 하고 바친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재물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재물을 바친 아벨과 그 재물을 바친 가인까지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과 그 예배를 보는 제사를 지내는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만은 못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누가 열받아야죠? 아, 그때 교회가 있었겠죠. 아벨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인과 아벨이 한 500살, 600살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6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인구가 굉장히 불어있는 때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있고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아벨도 교인들에게 후손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가인도 가르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달라요. 가인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뭐예요? 많이 갖다 바칠수록 복 많이 주고 안 바치면 벌 주는 하나님이고 아벨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반응이 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다르지. 가벨의 제자들은 전부 맨날 어떻게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아벨의 제자들은 교회하는 게 즐겁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쁘냐? 가인반 사람들이 아벨 반 사람들에게 이상해요. 우리 아벨 장로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 가인 성경공부반에서는 가인은 맨날 뭐예요? 충성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적표 매겨 보고 잘 섬기면 복 많이 주고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쁠 거 있어. 고민이지. 누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이다 싶어. 이제 그거를 가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는 누가 되어 있어? 교회에서 아벨이 더 이기지. 그러니까 점점 교인들이 아벨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돼. 가인이 딱 그거를 발견했어. 가인은 무슨 생각을 하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아벨식으로 가르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되면 맨날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면 이 사회는 뭐가 돼? 통제불능이 돼. 아니야. 벌주어야 돼. 그래서 벌주는 쪽이 항상 벌 안 준다는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것의 반복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 즉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스테파노는 죽였잖아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역사는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바깥에서 알면 힘들어져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안 알려질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알릴 거고 또 유튜브 보면 뭐예요? 다 공개되어 있어. 각오해야 돼. 조건적 사람들이 결국 저 자식은 거짓말을 가르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진짜 하나님을 가르치면 어떤 결말이 오느냐.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런 결말이 무서워서 안 가르치면 안 되죠.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저 자식은 목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하나님이 문등병 환자를 고친다고 그러면서 문등병 환자들은 죄가 많아서 문등병에 걸렸는데 회계도 안 시키고 율법도 안 지켰는데 어떻게 고쳐주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안식이라도 뭐 일 안 해야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그건 안식이를 위반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 저 놈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율법도 안 지키는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 그래서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돌로 때리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고.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알았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더라. 죄에 깨달았다. 그런데 맨날 빗박당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돼.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여하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네가 어떻게 왜 화가 났냐.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란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요.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주체는 생명과 무조건적 사랑의 주체는 선의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다. 네가 선을 행하면 가인복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선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즉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선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너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무슨 동물이요?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단이라는 명칭을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을 항상 은유적인 표현으로 죄,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너에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너를 속인 그 죄, 사단이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우리 옛날 집을 하면 집이 있고 담이 있고 그 다음에 대문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출입을 하려면 항상 문을 열고 문에서 나가라. 여기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네가 항상 들락날락할 때 기회를 봐서 사단, 죄는 너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마는 죄가 너를 원한다면 사단이 너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생각이 옳지 않다. 제가 너를 정확하게 정복하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네 동생 아벨의 말을 한번 깊이 들어봐라. 너는 조건적으로 나를 가르치지만 네 동생 아벨은 선을 행하고 있다. 즉 나를 바로 올바로 가르치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랬더니 결국은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하고는 토론을 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가인이 아벨과 하나님에 대하여 토론을 했다. 또는 강력하게 표현하면 논쟁을 했다. 그래서 그 논쟁 끝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어떻게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쳐 죽였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는 조건적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이런 놈은 하나님한테 방해가 된다. 왜?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 죄를 더 짓게 하잖아. 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사랑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말이 돼? 말 안되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적인 기독교인이 제 얘기를 들으면 화를 벌컥 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게? 그럼 박사님은 죄 짓는 것을 장려하는 겁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그 말 맞아요? 아니요? 무조건적 사랑은 죄를 장려하는 건 맞아 안 맞아? 논리적으로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와 무조건적 사랑이나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네. 이렇게 악한 나까지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를 거야.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을 때는 죄를 조장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사실대로만 하면 요새 밑에 폭포는 바어에서 물 떨어지는 것 뿐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나 진실은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여기 내가 자주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감동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추정계곡 가니까 어때요? 우와! 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비빔밥 맛있어? 안 맛있어? 또 먹고 싶어? 안 싶어? 나도 그 속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고 싶어. 그러면 죄를 짓기가 싫어. 그런 영적 영향력을 이해를 못하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뭐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는 벌 안 준다. 하! 대박! 죄 막 짓자. 그게 영적 인간입니까? 아니지. 그거는 얌체지. 그렇잖아요. 감동이 없으면 얌체야. 얌체가 돼버려. 그래서 가인은 아오 아벨을 처 죽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맨 이 세상 첫 번째 순교자로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뭐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인이 보는 조건적 하나님과 아벨이 보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에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거해야 해요. 내 동생 아벨을 하나님을 죄를 짓게 만드는 무조건적 사랑, 죄를 조장하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내가 책임지고 내 동생이지만 제가 해야 한다. 그 아벨을 죽이는 것도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공을 세우는 거예요. 예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나지게는 했죠. 그렇죠? 아벨이 어디 있냐? 다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조건적으로 오해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 사랑 없고 오직 법 밖에 없어.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알면서 어디 있냐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관계를 끊지 않고 싶어요. 즉,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 왜 죽였어? 이렇게 나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래서 관계 회복에 회복을 시도하기 위하여. 어디 있냐?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 제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그러면 아, 그 아벨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하는데 벌도 안 주고. 아, 그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벨이 가르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옳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네가 네 동생을 죽였지. 그러면 법대로 하면 뭐예요? 사형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둘 다 사랑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 그거를 깨닫고 와, 동생을 죽였으니 주위 사람들은 왜 죽였는지는 알까 모를까? 모르죠. 아벨이 생각하는 하나님,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둘 다 같은 교회에 나가는데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어? 동생 죽인 놈을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사단이 몰고 가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죽이고 누구도 죽여야 돼? 그래서 가인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들어가서 드디어 그 문 밑에 문 아래 엎드리고 있던 사단이 드디어 가인을 넘어지게 해서 동생을 죽이게 하고 결국 자살골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주위 또 위로운 도덕적인 사람들이 저런 놈 새끼를 우리 동네에 같이 살 수가 없다. 쫓아내라. 그래서 가인은 쫓겨댕기는 신세가 되고 이만저만한 고통을 겪지 않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줬어요? 아니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가인은 요구를 해야 해요. 내가 내 아벨을 지킨 자고 나는 아벨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깐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며니라. 이건 아벨이 피 흘리고 죽으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형 가인 꼭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죽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테판을 죽일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어요. 사울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일 때는 누구를 위하여 스테판을 죽였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식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 자꾸 가르쳐요. 그런데 스테판이 피 흘리고 죽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충격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고 하나님 이 사울을 꼭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스테판의 얼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와아악 납니다. 얼굴이 와아악 내지고 그거를 사울은 봤어요. 자기가 죽인 스테판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스테판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장면을 사울은 두누로 톡톡히 봤어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이 새끼, 이런 새끼는 죽여야 돼. 그런데 스테판은 그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사울을 불쌍한 눈으로 보고 욕 한마디도 안 돼. 너는 전번을 받아 죽여놓으면 스테판은 안 그랬어요. 사울은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사울은 요관방에서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왜? 그 스테판이 자기를 쳐다보고 기도하는 모습. 와아악! 누구와 믿는 신, 스테판의 신이 진짜 신일까? 하나님일까? 내가 그를 돌로 쳐주기라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대조가 딱 되는 거예요. 파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한잠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사울은 또 토마스코스로 가야 돼요. 시리아. 뭐하러? 예술쟁이들 죽이러.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그 기독교들을 죽이려고.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 쫙 내려오고 제가 예수님 같아서 뭐라고 할게? 사울 이 새끼 너 죽고 싶어? 스테판 왜 죽이니? 너 죽으려고 그래?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낼 거야. 예수님은 그렇겠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판 왜 죽였냐? 이 자식아.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예수님은 너 내 편 안 되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사울이 딱 돌았어요. 헷가닥 했어요. 예수를 믿는 스테판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당기는 게 사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은 원수 아니에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 봐. 스테판이 잘못 가르친 거 있으면 얘기해 봐.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요. 부정권적 사랑. 그게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아니냐? 왜 그러니?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스테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사울을 지금 구원하려고 그 순간에 사울이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 날 사울이 하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바로 스테판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혼란이 빠진 거예요. 자기 일생을 바쳐서 조건적 사랑, 율법적 사랑을 가르쳐 왔는데 내가 틀린 거구나.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돼 버린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은 도망을 간 거예요. 아라비아 사망에 가서 깊이 다시 성경을 다시 재검토하고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결국 스테판이 사울이 죽이는 그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그 사울, 원수 사울을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빨리 끝나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가인이 네가 아벨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저주해서 안 했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아니에요? 와! 아니라면 됐네.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해야돼요. 이 땅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죽음, 사망,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 그 입을 벌려. 여러분 땅이 입이 있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문학적으로 기록된 거지 논리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땅이란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죽음의 원조 누구? 사단.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즉,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땅이 너를 말로 말을 해서 설득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설득해서 결국 네 아우를 네 손으로 죽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테반처럼 아벨이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떻게? 호소했다. 왜? 우리 형 우리 형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이 번역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땅이 그 입을 벌려 이 땅은 사단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도 사단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가인에게 저주를 준 것은 누구나? 같은 사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땅에서 가 아니에요. 여기 킹잼스를 보면 자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았다. You are cursed. 에서가 아니고 어로부터 누구로부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달라요. 물론 영어도 그렇지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 벌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사단이 공작을 해서 설득을 해서 가인의 손으로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다음에 가인을 그 함정에 빠트려서 가인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배로 땅을 키게 하고 흙을 먹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뱀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난 결과가 이제는 뱀은 진리를 깨달을 수 죽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농사를 해도 그 사단이 항상 방해를 해서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징후하고 미워해서 너는 항상 당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이리저리 떠돌아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런 땅을 갈아도 농사도 안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다 누가 준 벌이라고 생각한다? 가인은 하나님이 준 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인이 여호와께 얘기합니다. 나의 죄 버리자. 여기 죄의 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성경으로 히브리 말로는 죄라는 단어와 벌이란 단어는 같은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벌이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사람들이 저 자식 저런 놈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못 드리는 신세가 되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그래서 나는 뜨돌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억울할까 안 할까? 억울하죠.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 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억울한 하나님이 가슴을 칠 일이야. 여하께서 가인에게 그 얘기를 하시대. 뭐라고? 이것을 다 이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벌을 준다고 그렇지 않다 영어로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더 간단하게 Not So 그래서 저는 창세기 4장 15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Not So 영어성경처럼 따옴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이래야 좀 감정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없애요. 그렇지 않다 이러면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넘어 가신 분이 아니야. 그렇지요? 아니라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가인에게도 다른 사람이 가인을 공격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 표를 뭐게? 십자가의 표예요. 이런 가인의 이런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가인의 죄도 예수님이 책임지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인을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준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할 거예요. 이거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도 벌주고 과인도 벌주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금 제재만 벌주시는 하나님 천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뭐가 낫소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낫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답답하심 그 마음을 다 깨달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도 풀려요. 그래서 고정관념, 무서운 고정관념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가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 무서운 고정관념 곧 죄라는 것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가두어 놓은 것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스 우리는 본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번역도 죄의 종이란 번역은 문제가 있어요. That You 너희들 were once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였다? Slave of sin 우리는 죄의 종이였어. 죄의 종이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진짜 노예였다. 노예는 죄의 노예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자살할 수 밖에 없어. 그래야 노예는 죽지 않으면 노예라는 신세를 면할 수 없죠. 없죠. 그렇죠. 노예는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또 팔아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왜? 우리의 본성부터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자기중심쟁이.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으셨다. 누가 한거에요? 사단이 한거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로마스 11절 보면 31절 카드 이 hats 풍지 초 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무슨 감옥? 불순종의 감옥. 누가 한거에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도록 감옥에 가두었다.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잖아. 저게 반의법이란 말이에요. 가두어놨다. 사단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킨 거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보면, 논문식으로 읽어보면 절대로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안돼요. 무슨 입장에서 봐야 돼요? 사랑의 입장에서. 오늘 시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가인도 어떻게 하죠? 가인에게도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죽을 때까지 어느 때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인도 깨닫고 받아들이고 와...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보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도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가인을 깨닫기를 바랐죠. 가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죽었을까요? 그것은 천국 가봐야 알아. 가인이 그런 놈이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 가인이 죽는 순간에도 뭐 할 수 있어? 시간 팽창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결국 가인이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눌러를 감았다면 우리는 그 가인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자, 여러분 짤막하게 기도하고 끝납시다. 하나님, 죄와 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라고 생각했지만 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벌이 된다는 것. 이 중요한 진실을 꼭 깨닫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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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